소고기만 가볍게 드시러 가시죠 그럼 밖에서 먹어 둘이? 제가 시켰어요 합성 있는 것처럼 걸어가시죠 어떻게 이렇게 앞만 보고 가세요?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좀 멋져고 보이는 거예요 무색감 느낌 손감감 드실래요? 괜찮아요 지금 혹시 뭐 많이 섭섭하거나 속상하시거나 그런 일이 많으셨겠지만 혹시 뭐 많이 섭취하는 게 있으시면 저는 마음에 들은 거 있어 말씀 없으시면 그냥 제가 잘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근데 뭐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이의 마음하고 똑같이 일치는 될 수가 없잖아 사실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을 제가 맞출 수 있죠 맞출 게 힘들다 간불이 더 세진다고 그러니까 딱지 않겠지